잠깐! 스탑! 왜? 옷이 왜 그래? 오늘 데이트 있어서 좀 차려 입어봤어. 왜? 이상해? 데.. 뭐.. 데이트? 이러고? 왜 이래? 비켜 회사 늦겠어. 아, 잠깐만. 야. 누가 데이트를 이러고 가냐, 어? 큰일 나게. 이상해? 어, 그.. 뭐랄까. 너무.. 들떠 보여. 아, 진짜. 아, 진짜. 괜찮지? 어, 잠깐만. 하나도 안 괜찮아. 내, 내가. 아, 어쩌라고. 넌 그거 있지, 그. 운동할 때 입는 거. 샌드백 막 두들겨 팔 때. 그게 제일 이뻐. 그거 입고 가. 이게, 진짜. 너 때문에 늦으면 내 손에 죽었어, 너. 옷장을 싹 다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. 아, 남자 만나는 꼴을 못 봤는데. 누가 있긴 한 거야? 데이트, 데이트. 공부는 여자를 만나도 꼭. 아휴, 나이가 많으면 성격이라도 원순하든가. 마음에 안 드네. 어떡하지? 어쩌긴 뭘 어쩌. 그것도 네 밥상인데 받아야지. 공부 밥상이지 왜 내 밥상이야. 네 자식 밥상이면 네 밥상인겨. 어딜 내 빼려고 들어? 공부도 어쩔까 하더라니까.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대. 근데 임신이 덜컥 돼버린 거라니까. 애가 찾아왔으면 이게 보통이냐는겨? 아무리 그래도 엄마. 난 안 느낀다니까. 너무 외롭게 살아온 것 같아. 그것도 걸리고. 아니, 외롭게 살아온 게 어떻게 형이여? 잘 버텨온 게 되게 날 일이지. 부모도 없대구. 부모가 없으면 네가 부모가 돼주면 되잖여. 응? 나야 부모여. 가슴으로 부모 주면 그게 부모지. 안그려? 나야 부모가 돼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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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주면